아니, 인테리어랑 냄새랑 너무 달라. 이거 완전 새 냄새 너무 나는데, 여기? 우와, 캡슐이야, 이거 캡슐이야, 캡슐. 캡슐 자는 데네. 밥 먹고 자고 가는 데야? 근데. 수면방학. 우와, 우와. 이거를 근데 진짜. 이걸 가짜로 만들었다고, 이걸? 그건 좀 어려워요. 그렇지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건 진짜다. 이건 진짜 한 게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. 되게 좋다. 근데 이게 진짜 있을 만한데? 너무 아늑하다. 잠이 잘 오겠는데.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우와, 진짜 이거 올만한데? 우와, 여기 환풍기도 있고. 우와, 너무 좋아. 오 마이 갓. 오빠, 이거 봐봐. 색깔도 변함이 있어. 야, 이거 진짜네. 어머, 여기 빛도 있어? 아니, 여기는 진짠데? 나도 올 것 같아. 근데 여기 너무 좋다. 되게 너무 좋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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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신발 어디 있어? 내 신발 어디 있어? 밑에 있어, 밑에 있어. 네가 넣어놨잖아, 네가. 내가 한 거예요? 그래. 내 신발 어디 있어? 밑에 있어, 밑에 있어. 이미지. 여기 진짜. 여기 진짜. 여기 진짜. 그래. 그래, 치침 중. 담사님도 숨말. 어? 아니, 이게 좀 이상하다, 언니. 왜냐하면 밥을 식사를 하고 계신데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먹고 자라고. 그럼 조용히 밥만 먹고 가야 돼. 여기는 뭐지? 이거 이제 안마. 안마 의자도 있고. 와우. 되나 한번 해볼까? 됐다. 오, 됐다. 오, 되는데? 이거 진짜인데? 이거 되는데 이거? 천 원 됐어. 야, 여기 진짜야. 왜, 왜? 아니야, 내가 봤어. 어, 돼, 돼. 10분 결제가 된다니까? 7분 결제가 됐어. 페이 결제가 된다고? 네, 페이 결제. 페이로 했어. 그게 뭐가 올라와요? 오빠, 이거 보지 말고 다른 거를 더 봐봐요. 그럼 오빠 이거 진짜야? 진짜인 것 같은데. 이것까지 다 해놓기가. 이것 때문에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